마흔 속으로 드럼을 치는 걸 생각하는 거에요 마흔 속으로 드럼을 치고 있어요 아니 소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밥 먹자 오늘 열일 하실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손을 닦고 오늘은 불 오지만 탕각김밥 감독님 뭐 이정도면 충분하죠 바나나 우유에 탕각김밥 어 마스크 마스크를 말려야 해 보내주세요 아 이렇게 우유 응 꾸덕꾸덕 안보는다 안보는다 빅 백이요. 백? 네. 머탱이... 아니지. 템포가 백이요? 네. 드럼을 한 번 빗을 무리한 걸로 찾아 봅시다. 와. ssd. MR 좀 들어볼게. 시원하게 이걸로 해야겠다. 멀티. 멀티가 뭔가요? 드럼을 스테레오 트랙으로 받지 않고 각각 채널 하나하나씩 하는 걸 멀티라고 합니다. 스테레오 트랙으로 받지 않고 멀티 다 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시청자 롬스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각종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꾸밈 이런 고스트가 있는데 일단 판타이즈. 생략. 이게 어떤 거냐면 16에 70. 70%만 해주시고 이거를 할 때 마음속으로 드럼을 치는 걸 생각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드럼을 치고 있어요. 아니 소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원곡 들어볼게. 앞에. 분명히 뭐가 있어. 그렇지. 프라다둥. 이런 거를. 다시 들어봐. 프라다둥. 이제 원곡을 끄고. 드럼만 들어볼게. 오케이. 오케이. 들어 올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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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소린 커피 다녀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나. 내가 먼저. 어? 뭐라도. 이야기를. 아메리카노. 다운밤바. 하나. 그 다음에. 몽가차 있어요? 네. 네. 여기가. 너무. 너무. 아.. 약간.. 아.. 아.. 동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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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터브릭은 이제 마지막에 남았지 아.. 베이스를 트릴리안 맨날 거는거? 베이스에다가 스터브릭 어 스터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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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montón 쨔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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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 베이스 감사합니다 오디오로 쨔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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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줄여줘 쨔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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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니스피어 쨔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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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한 8 갑니다 자 그다음 패드 다음 거요 패드2 패드2는 두 개만 될 거 같은데 벨 패드? 오늘따라 목소리 되게 시크하네 패드 몇 개? 몇 개 나오나요? 몇 개까지? 벨 패드는 한 4개밖에 없어요 다음 벨 패드하면 안 되겠네 다음 다음 마십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벨 패드 말고 에픽 패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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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갑니다 패드 2번 마팔 마십이지? 네 네 이제 리드 마지막 트랙입니다 엘레강스 한 느낌 일단 처음에 좀 줄여줘 마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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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가 자주 하던 리드는 왜 없는거지? 이건 어디 있는거야? 이거는 제가 자주 하던 리드인거 같은데 철자를 늦게 검색해서 그냥 찾았어요 오디오의 리보호 마팔 13마디 13마디 들어볼게 오케이잉 자 이제 그 다음에 다른데는 다 필요없고 아웃트로 야 한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고생하셨습니다.